2 5 3 아 2 5 아 웃기네. 아 웃기네. 완전 피곤하네. 아 진짜. 오늘 신청해야지 또! 힘들어, 멋있어 근처에서 축제를 한 대가지고 놀러 왔어요 목소리가 항상 집에서 누워만 있으니까 좀 눕지만 말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바람도 쐬고 ossip 걸로 민수 애기쪽에 저러고 있어 너무 신기하다 냠냠냠냠냠 지금 이곳을 한 번 하고 여기 온 지 보게 되니까 여기 온 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고 싶어요. 이게 계산사님이에요. 계산다. 아이유. 아이유. 좋아요. 오늘 세 번째 맞이하게 되는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동물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동물학대 방제는 물론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함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. 반려견과 함께 나오시게 되면 정말 멋진 추억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 개한테 지금 까물고 있어요. 어떻게 저거 보시냐. 저는 개쾌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보면서 지금부터 목격으로 문제에서 한 번 가겠습니다. 헬로프신 분 손. 새로운 분이신 분이 있습니다. 반려견은 사물을 흑백으로만 볼 수 있다. 맞으면 O 틀리면 X. 아 요소도 좀 많이 걸립니다. 맞으면 O 틀리면 X. 정답은 X입니다. 어떡해. 자유롭게 놀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아직도 돈을 마치지 못했어요. 오늘의 행사에 있는 제작은 정답은 오늘의 행사에 만들어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vraiment 계신다면 오늘의 행사에 따르면 저의 행사에 잘 안되는 Occupy 타이밍을 상상으로 일어난다. 저는 사실 첫 Brownsir와의 행사에 따라 서서 정답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. 바람 smile. 첫 Staff. 어둠 tablespoon. 대화 Jackie. 대화. 공사에 따라서. 같이 together. 어떤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거 좀 더 고정도로둘게 해야 돼요. 일단 집에서 다른ivesse Grac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